안녕하세요. 촉불전진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국수역 경의중앙선에 국수역이 있습니다. 여기 동네 이름이 국수리예요.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고요. 여기 지금 나와있습니다. 오늘 4시부터 여기에 나와있고요. 오늘 우리 국민주권당에서는 양서면 주민들 만나면서요.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됐는지 양평군청이 해명해야 될 문제가 많거든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양서면 또 양평군 주민들과 논의 속에서 추진되어오던 노선이 왜 갑자기 변경된 건지 여기에 양평군이 갑자기 안을 올리기도 했고요. 변경안을. 그리고 그런 쓰면서도 아무런 해명, 논의 절차, 주민설명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열차가 도착해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서 양평군이 해명할 게 있습니다. 양평군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양평군을 조사해달라는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평군민 여러분, 양서면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양평군이 해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양평군을 조사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 연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어머님 연명 함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군이 어떻게 한 건지 저희가 진실을 밝혀 보려고요. 양평으로 돼야 우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 양서면으로. 이게 노선을 그동안 여기 주민들은 다 양서면으로 중점이 되는 노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 7월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양평군에서 강상면 안을 국토부에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국토부가 강상면 저 다른 노선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 왜 주민들에게 설명 한 번 없었는지 이걸 밝혀내야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좀 해달라고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리고 또 다들 약속을 한 거니까요. 여기로 하자고. 해야죠. 그리고 왜 그렇게 바꿨는지도 밝혀내고. 거기가 돼야 원칙은 돼. 그쪽이라고 사람이 많이 가고. 예 맞습니다. 여기가 해놓으면 좁은 데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 국수역 앞에 국수리 주민들 만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노선변경 양평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양평군이 해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양평군은 양평군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낼 게 있습니다. 서명에 함께해 주시면 경기도에 양평군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청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청구인 연명에 함께해 주셨고요. 이제 한 몇십 분만 몇십 명의 수십 명의 시민들 주민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경기도에 양평군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평군은 밝혀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작년 7월에 그동안 양서면 안 노선으로 되던 것을 갑자기 다른 노선 대안을 제출한 것인지 국토교통부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어떤 또 검증 과정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올해 5월 국토교통부가 강상면 안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이때까지도 양평군이 주민들에게 이걸 밝히지를 않았어요. 제대로 설명회 같은 것도 한 적이 없고요. 당연히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강상면 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누가 어떻게 개입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요. 또 양평 국민들은 정말로 황당한 일입니다. 양서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여기 주민들 오늘 만나 보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계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안이 뒤집어진 것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결같이 얘기하십니다. 이 의혹이 어떻게 지금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노선을 번경하는 거에 김건희씨 일가의 땅이 거기에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떤 해명도 납득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양평군 양서면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만나본 바로는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을 감사해달라는 이런 청구 서명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군청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양평군청을 감사하라는 고속도로 노선변경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고속도로 노선을 왜 갑자기 그렇게 변경했는지 그 진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양평군이 2008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을 왜 갑자기 강상면 안으로 바꾸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고 그 과정에 주민들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적도 없거든요. 주소는 조금 상세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주소 써주시면 됩니다. 양서면부터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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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졸속적으로 변경하다가 그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니까 문제시되니까 갑자기 또 이제 완전히 백제한다고 예. 그렇게. 이거 정자로 한번 써주시면 여기는 정자로 알아볼 수 있게 써주시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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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청구인연명 하시고 가신 분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십니다.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양평군 국토부 다 자기들 유리하게만 얘기하고 있고 일면적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서 강상면 정당하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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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겠습니다. 국민주권당은 감사원에 국토부를 감사하라는 청구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 하에 있는 감사원이 이미 감사원장도 윤석열 라인이고 감사원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양평군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하면 경기도가, 경기도지사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양평군의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주민감사가 되도록 경기도에 요구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계속 목소리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네, 이 앞에, 국수리 앞에 많은 분들이 다니진 않으세요.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다니진 않으시는데 한 분 한 분 지나가시면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네, 저희 국민주권당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 의혹은 김건희 일가의 특혜를 주려했던, 주려한 의혹이라는 것. 그것을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이 진실을 규명하는 걸 통해서 김건희 일가가 이렇게 부당하게 권력을 등에 얻고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일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군청은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네, 이대로 그냥 묻어두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힙시다. 네, 여기에 지금 서명에 함께 해주시려고 하는데요. 네, 개가 아주 멋집니다. 매우 잘생긴 진도견인 것 같습니다. 네, 고속도로 노선 변경. 네, 양평군이 지난 지방선거 직후에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 끝에 추진되어 왔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마쳤고. 양서군, 양평 국민들은 모두 양서면 종점으로. 네, 안녕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양서면 종점으로 다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직후에 갑자기 양평군에서 국토부에 대한노선이라면서 강서면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강서면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올해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강상면 노선으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강상면 노선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서야 우리 국민들, 국민들 모두 다 정자로 한번 이름은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안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19일입니다. 그거는 안 써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못된 짓하는 것을 잘 막아줘요. 여기 뭐 드러나 있는 일이 가지고 그러니까요. 뻔히 지금 손바다로 태양 가리는 거지 가려지지도 않는데 억지로 가려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버텨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간 끌면서 정자로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고생하세요.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나시는 시민들이 여기에 많지는 않은데요. 모두 다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서명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방금 서명하신 분은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졸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서요. 이렇게 변경을 조심스럽게 몰래 하려고 했던 이런 이유가 강상면 변경안이 정말 떳떳했다면 국민들에게 정당하게 알리고 또 토론하자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 절차도 없이 갑자기 노선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그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양평 국민들도 지금 매우 큰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다 짐작하고 계시고요.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양서면에 우리 사시는 분들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양평군의 그런 양평군의 행각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다들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진실을 밝히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매우 국수역 조용한 역입니다.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차 한번 정차하면 한 뭐 1, 20분 정도 한 10명 20명 이렇게 남짓 이렇게 이제 1차에서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국수역 앞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주민감사청구가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청구연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오늘 시작으로 기점으로 온라인 청구 서명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세 150명 최소 청구연명 인원은 채워질 것 같고요. 이 청구인 연명을 가지고 경기도에 청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청구를 하겠습니다. 양평군의 의혹에 대해서 감사해달라는 청구를 하겠습니다. 양평군청의 양평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양평군청의 항의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국수역에서는 저희가 8시까지 남은 시간 8시까지 연명을 받을 예정이고요. 양평군민들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들 촛불전쟁 구독자들 께서도 이 문제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저희가 양평군민 주민감사청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온라인 청구 페이지 링크 올리면요. 혹시 주위에 양평에 사시는 분 있으면 또 전달해서 연명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당은 국민들의 주권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지키기 위해서 창당을 하고자 합니다. 기성의 정치세력에게 기대하고 바라지만 않을 것이고요. 우리 평범한 국민들 보통의 국민들의 그 모양 그대로의 정치 그리고 또 지금의 국회 정치권을 국민들을 정말 대변할 수 있는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는 공약을 공약을 국민주권당은 최우선의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정치세력 모든 정당들이 윤석열 탄핵의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댓글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특검 촉구 서명 링크도 올라와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온라인 서명 링크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것도 많이 주위에 퍼 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당은 윤석열을 탄핵하고 국힘당을 해체하는 것 이것이 한국정치 개혁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해야 될 과제이고 국민주권을 실현해 나가는 데서도 그 걸림돌 근원을 제거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든 야당들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민주개혁 정당들은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힘을 합쳐서 윤석열 탄핵의 한 목소리로 모아야 됩니다. 윤석열 탄핵 그리고 국힘당 해체를 위해서 국힘당을 꺾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치자는 것이 국민주권당의 주장이고 또 길입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길은 그렇게 쉽지만 않을 것입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가 자주적인 국익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외교를 해야지만이 국민의 권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또한 권익을 권리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에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해야만 우리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살길 번영할 수 있는 길은 통일 이외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 어떤 나라도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주진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고 해서 살길이 결코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에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하고 있지만은 어떤 나라도 진정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길을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주권당은 철저한 적폐청산 즉 윤석열 탄핵과 국힘당 해체 그리고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 평화번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는 탄핵 국면 탄핵 총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탄핵 총선으로 탄핵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윤석열 탄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주권당은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주권당의 창당에도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당은 안녕하세요. 지금 또 차량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 진실을 밝힙시다. 양평군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양평군을 감사하기 위한 감사청구 서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진실을 밝힙시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양평군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물으려고 합니다. 주민감사청구입니다. 양평군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 하는데 분명히 작용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양서면으로 알고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강상면 안을 작년 지방선거 직후에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양평군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논의 절차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국토부는 강상면 안으로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해서 기정사실화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양평군에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국민들과의 논의도 없이 왜 강상면 대안을 냈는지 과연 누가 한건지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서명란에도 알아볼 수 있게 정자로 한번 써주십시오. 정자로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알아볼 수 있으면요. 감사합니다. 예 이쪽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내용이 양평군이 이 노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작용을 한 게 있거든요. 개입을 한 게 양평군이 작년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7월에 국토교통부에 강상면 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5월 이렇게 강상면으로 계속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양평군이 오랫동안 양서면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평군이 그에 대해서 국토부에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양평군에서 그냥 아이씨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말았다는 겁니까. 단 세 줄로. 양평군이 제 할 일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냐는 겁니다. 그런데 강상으로 하게 됐다고요. 강상으로 아직 확정은 아닌데 지금 이거는 양서로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양서로 내자는 여기에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양서면 안이 원래 추진되어 왔던 안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청구하려는 것은 왜 주민들과의 논의 과정도 없이 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도 없이 왜 갑자기 이미 다 양서로 알고 있던 거를 강상면으로 왜 갑자기 바꿨냐는 겁니다. 그게 양평군이 왜 그랬는지 그걸 진실은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청구 감사를 해달라는 청구이고요. 이 주민감사 청구를 하면 경기도에서 양평군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해야 돼요? 이거는 150명이 이상이면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 국민의힘 이잖아요. 그쪽은 여론을 그쪽으로 하는 거를 다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의도를 일일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유리한 쪽에 사람들만 와가지고 지금 방송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부터 밝혀야 되는데 지금 강상면으로 그냥 분위기 몰아가려고 엄청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여기다 위에다가 정자로 한 번만 떠주십시오. 알아볼 수 있게. 여기 이름 썼잖아요. 그래도 여기가 이게 또 그렇게 하랍니다. 감사의 제도가 조금 그런 게 있고요. 주소는 조금 써주셔야 됩니다. 청계길이라고 해요. 예. 청계길.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방 건널 다니기도 지금 여기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팔당대기하고 양평대기 다리가 지금 없어서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려가야 하지마죠. 아니면 저 위로 올라가든가. 거의 서울까지 가든가. 서명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여기 국수역 국수리에 있어서 국수역입니다. 국수가 먹는 국수 아니고요. 국화국자입니다. 지금 봤네요. 국화국자 빼어날 숫자 국화가 빼어난 동네인가봐요. 국화로 유명한 인가봐요. 그런 이름입니다. 국수의 뜻은 국화가 수려한 그런 동네라고 말 뜻은 그렇습니다. 지명 뜻은 언제 한번 국화 구경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이 국수리에 그런데 이 국수리를 포함한 양서면에 또 인근의 양평 국민들은 모두 다 양서면으로 당연히 고속도로가 추진되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고 이쪽이 지금 도로가 너무나 열악하고 협소하고 그래서 이쪽 6번 국도죠. 6번 국도가 늘 너무나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이래서 당연히 이쪽을 교통체증 풀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이 국민들은 염원이었더라고요. 정말로 다만 이쪽이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고 이러니까 경제성이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오랫동안 검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예비타당성 조사 그래도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지방선거 직후에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논의 절차도 없이 노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물론 현재는 미수범에 그치긴 한 건데요.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특정 이익을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 의도가 있었다면 이것은 뇌물죄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요.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양평 국민들께서 양평군을 조사해달라 이런 서명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양평군청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차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주권당 당원들이 지금 곳곳에서 서명의 연명을 함께 해주시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많이들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열받아 하시더라고요. 분노하시고 많은 분들에게서 그걸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갑자기 노선을 변경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8시까지 여기서 진행을 하면 아마 최소 요건 연명인 청구인 청구인 150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기 전에 이쪽 동네를 잘 몰라서 이런 서명 연명에 함께 해주실지 사실 미신 몇 간 좀 모르기도 했고 어떨까 싶었는데 막상 와서 여기 양서면 우리 양평 군민들을 만나니까요. 매우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양평 군에 부담한 처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연명에도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런 양평 군민들의 염원 그리고 또 분노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이 국책사업을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시키는 이런 권력자들의 행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고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그 주민감사 청구도 그 일환입니다. 주민감사 청구를 하고 주민감사를 아마 경기도에서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국정조사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부당하게 개입한 그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엄벌에 쳐야 합니다. 양평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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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추진되어왔던 양서면노선 이것을 갑자기 작년 7월 이후로 갑자기 강 상면 안으로 변경을 시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양평 지금 이게 중요하게 뭐예요?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요 양서면노선 양서면노선 1번이 포인트입니다. 1번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2022년 7월에 양평군이 국토부에 노선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때 강상면 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들 양서면노선 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고요. 주민은 몰랐어요? 군에서 몰랐어요? 군에서 당연히 알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군에서도 당연히 알 텐데 그것을 1, 2, 3 안으로 국토부에 올린 건데 국토부가 양서면노선 안이 아니라 강상면 안으로 다시 올해 1월에 양평군에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양평군이 그러면 아이시지 하나만 내주세요. 이러고서 그냥 그에 응한 겁니다. 국토부가 강상면 안을 물어보니까요. 그러고 나서 올해 5월에 강상면은 어디로? 아이시는 일단은 강하면 쪽에 다들 요구하고 계시니까 강하면 아이시는 요구된 거예요? 그거는 지금은 다리가 놓여지나요? 당연히 다리는 놓여지게 됩니다. 어디로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양서면이건 강상면이건 다리가 어느 쪽에 놓여지는 거예요? 지금 강상면 아니면 저쪽 양평역 쪽이죠. 강상면 그쪽으로 놓이게 되죠. 양서면 아니면 이쪽 도곡리 쪽인가요? 이쪽으로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결정이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에 대해서 쓴 거예요? 양평군이 이렇게 그래도 오랫동안 양서면 노선으로 추진이 되었던 거를 왜 갑자기 강상면으로 돌렸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충분히 논의를 한 거냐 그리고 왜 주민들에게 설명을 안 했냐 주민들에게 알리질 않았거든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니까 그럼 지금 이거를 받아가지고 뭘 요구하냐 결론적으로는 경기도가 양평군이 왜 이렇게 양서면 안을 다른 노선으로 변경을 시도했는지 그거를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경기도가 정치적인 거네 그러면 정치적인 게 아니 이 동네에 여기가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는 뭘 원한다가 아니라 뭘 원한다가 있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왜 그렇게 됐는지부터 밝히는 것이 출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거야? 물론 그 본질들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되었거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게 옳았건 그렇건 간에 밝혀내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라고 예 그렇게 정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알아볼 수 있게 예 그것보다는 추진을 하는 게 더 화이트 이게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건 정치적인데 네 감사합니다. 추진도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까다로운 애서 어쨌거나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게 강력하신 분이네요. 보니까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빨리 고속도로 추진해라 이게 강력한 분인데 여기 주민들은 또 그런 목소리도 많으십니다. 이대로 이러다가 정말 완전히 백지화되고 물거품 되는 거 아닌가 때문에도 굉장히 염려하시고 분노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속도로 건설을 하는 게 시급하다고 들도 많이 생각하십니다. 여기 몇 시장? 저기 한 게 저희가 이제 7시 25분 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저희는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독해주시는 시청해주시는 축불전진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고속도로 의혹 반드시 진실을 밝힙시다. 그래서 김건희 일가 비리 이것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계기로 기회로 만들어갑시다.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우리 국민들이 단순히 이 고속도로 하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당은 고속도로 의혹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탄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